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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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ike to eat meat joint and chicken thai, so I guess it's easier to eat meat joint, so I'm going to use meat joint. So there you go, this white part you don't really need it, or no format either you just need the green part, so I just take out the green part, and the rest I don't really need it. So this will just go into the soup later. And that's basically what you need for today's cooking. Just ginger oil. Just ginger oil. And one bunch of spring onion. And one bunch of spring onion. Just let it go in and all the chicken. And let the water boil. And let the water boil. And let it simmer for maybe 45 minutes to an hour and a half depending on how mushy you want the chicken to be. Some people just don't eat the chicken. They just want an accent. In that case, you can cook until an hour or last. That's fine. But if you really want to eat the chicken, it's best that you just cook it until like 45 minutes on low heat after boiling. So just wait for the water boil before I turn out the heat. So look at the scums. You can do it as you go along. You don't need to be very enough about this because the extra fats will actually cling on to the spring iron so that you can chuck it away later on. And you know, that helps a bit. You can just patiently. It's quite therapeutic. That's it. And skim off the fats and scum. So I'm cooking the chicken soup. I'm actually very hungry. So I'm just going to cook or microwave my dinner. And some rice. This is the best I can say so far. You can buy this from Mediya. And this is my loba that I have made like two weeks ago. Look at this. So I'm just going to microwave this in about 600 watts. I'll just use this to cover up so it will not spill in the microwave. And let's go. so so right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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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nna sp I think 감사합니다. 嗨,歡迎來到凱英公區辦公室,歡迎光臨,沒錯,今天要帶大家來討論辦公室,首先第一個就要帶大家來看大家最關心最好奇就是化妝品的收納區,我們走 好的,現在來到凱英公的化妝區,然後我們的收納區就在這個地方,哇塞,還好,哇塞,什麼,沒有錯,這就是凱英公的化妝品收納區,有沒有看到,其實還算整齊,雖然我永遠不會滿意,但是呢,這算是目前我人生工作室裡面火炬水平的一個收納,所以我一直忍忍忍忍,忍到現在才拍這個影片, 因為如果我收納的不夠厲害,我覺得簡單沒有介紹的必要,就是吧,其實呢,收納東西很簡單,很簡單是我說的,其實收納東西很不容易,它是要花時間花心思的,那其實呢,要怎麼樣收納的好呢,就是要好的工具,那你看到其實我們的收納空間只用了兩個品牌的系統,一個是這個無印良品的收納盒,非常好用,如果收衣服啊,如果你的房間不大,這個收納盒就可以這樣堆起來,然後另外還有這是IKEA的 透明盒,我很喜歡這個系列,它有那個不同的洞,不同的孔,可以放不同的大大小小的東西,所以我是非常愛惜,非常保護你們寄給我的公關品,還有我從國外收集的一些,或者自己採買化妝品,我都讓他們安安穩穩,有個舒適的家,因為他們都是我的身材工具,大家一定要對身材工具尊敬,好,感恩,這樣才可以為您帶來最好的工作的表現,OK,這一區呢,你看到,一代一代的就是化妝品, 他們寄了的公關品,所以就幾乎需要,我們會先把它歸類在這個地方,然後呢,在有錄影的時候,或者是有這個拍影片的時候呢,我們就會來取用,那等到這個新品已經過了這個宣傳期之後呢,它就會被歸到盒子裡,就存放下來,然後呢,再往上看,其實這邊是凱咪的包庫,為什麼? 因為這邊是屬於專業顏料色彩區,你看到有凱咪做那個彩妝創作的時候,用的一些顏料,那收納在這種盒子裡面,它的好處就是透明的,可以看到裡面的東西是什麼,就不用一箱一箱開來開去,你也知道凱咪有個找東西的定律,叫做,你要的東西,永遠在最後一個才找得到, 也就是說你要把全部都翻過一遍才找得到,那個你要的那一粒顏色,為了避免這個定律產生,對,所以呢,我就會用透明盒子,這裡面有MAC的那個粉條,還有這種Amiga Forever的一些顏料,還有這種酒精性的彩味道,這些都是凱咪在做比較藝術裝感的時候,會用到的一些配備,噴槍顏料去, 因為凱咪也很喜歡用噴槍做彩妝化妝,所以呢,噴槍顏料也要被保存好,你看看這個,這是念慈老師他們家出的噴槍顏料,他們家的水base的噴槍顏料,我覺得非常的好用,你看這個顏色調得非常棒,雖然是我目前用過水性base當中,世界第一名的,噴上去它就是栗子非常細,有些顏料噴不好它會有一顆一顆的, 他們家的顏料調得非常的好,距離沒有蓋好,已經在露了,有沒有看到,你看,露一滴,哦,完蛋了 這東西都要蓋緊,你看這樣子就不OK了,為什麼要用這個收納盒呢?它是比較隔絕空氣,比較不容易讓產品變質,像液態類,高類的產品的,它會比較可以,讓它的品質比較穩定,所以這個盒子我真的覺得非常的好用 還有一些,你看我的化妝刷,我從不同的地方買回來的化妝刷 什麼買的還沒用過 之前有介紹過新加坡的彩妝師,他們又出了那個平價又好用的粉底刷 所以會收藏一些經典,像這個是NARS,NARS他們家的經典的刷具 日式的那種,卡布奇的那個概念,我有收藏 這把它收好,真的以後可以,哇,可以保值耶 有些來不及用,有些是想說,欸,好用的我會囤貨,這樣子 刷具的部分,會把它收好 好,這一區,你看,就是假睫毛區 假睫毛我會收藏,像這些比較造型款的 這是MAC,然後跟紫春秀的 這都是好久以前出過,我都會收好保存它 這個是某一年他們出的限量款 哇,有沒有很美 這個,哇,有沒有超華麗的 Bling Bling的那個,上下睫毛 還有水鑽在上面,你看 水鑽,一直很美 這個畫一些創作裝模的時候都會用得到 這個,很像髮夾,這一組假睫毛 你看,很像那個,無數的U型夾,凹成的那個 假睫毛,也非常的漂亮 這應該也有四五年以上了吧 我已經忘記了,反正這已經有一段時間了 然後我都把它好好的珍藏起來 就即便是拍照完,我都會把它收好 好多好多紫春秀 因為當年他們出了好多話題型的睫毛商品 我都會把它收好 那這邊假睫毛,如果單錯的話,我都會用這種 然後還有像這個 這個是內地一個彩妝老師,春子老師他出的 睫毛品牌的其中一個系列 單錯他這個做得非常的精美 也很漂亮 哇,這就是那個紙雕的 你看,雕花 對,你看這是我買的 這樣漂亮,有蝴蝶 看到 有時候會收到這個忘記裡面裝的 哇,這個 同學 這個不會丟的 這太厲害了 這個品牌是我去法國的時候買的 超大口紅 哇賽 欸,現在感覺愉悅的人 我們有連結 有會跟 有沒有看到 這樣子那個 這樣子那個 好像他拿來畫口 這樣看得出來他其實真的很大對不對 可愛 我就看到這個 我就想說那一定要收藏一隻的啊 有一年 好久 大概 應該有七八年了吧 跟資深堂到東京去工作 然後我那時候去他們的那個 總店買了 然後我那時候去他們的那個 總店買了 那時候買了 那時候買了 然後我又買了 他拿來畫口 這樣看得出來他其實真的很大對不對 可愛 我就看到這個 我就想說那一定要收藏一隻的啊 有一年 好久 大概 應該有七八年了吧 跟資深堂到東京去工作 然後我那時候去他們的那個 그리고 이런 종점을 구매한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은 정말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뇌의 문화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반환의 롤쌍品인데요 그리고 제가 이 뇌의 10년에 정말 정말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화장품을 향해 이렇게 화장품을 향해서 이렇게 화장품을 향해 이렇게 이렇게 랍糕하고 그리고 이거 아까 제가 직접 소개하고 있는 지슨톤의 몽시娇의 색을 사용해서 와... 종홍의 장소 그리고 함께 많은 화장실에서 처음에는 오늘의 장소가 평소화점에서 제일紅한 장소 그리고 사실은 이 장소 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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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색이 다단한 색이 지춘쇼 진짜 잘 사용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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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색이 뭐지 이런 색이 이 색상은 지촌이예요 와우! 지촌이예요! 정말 과장! 왜 이렇게 많은 지촌이예요? 네! 그래서 저희도 한 번 볼까요? 여기에는 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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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러가지 칸이 칸이 그리고 칸이 칸이 그리고 칸이 칸이 또 다른 용량의 줄어들어 이렇게 예쁜품의 직접적인 소재 주장할수있는 너무 아름다운 그리고 이것은 이건 경사님과 서로 같은 판매장 아주 좋아요 아주 편합니다 제 스타일의 경우에는 꼭지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품을 활용할 수 있는 ette 이 세 mails은 그런 방식을 살펴보아만 치킨 소프가 완성되었습니다 콜라겐을 기다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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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온을 밖을 확인해 볼까요? 카카온을 골고루 카카온을 확인해봅니다. 카카온을 골고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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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고루만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과정으로 골고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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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고루가 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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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쇠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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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다른 색상의 색상은 G.D.는 그리스마스의 단섭인 너무 아름다워 여러가지 색상 아주 아름다워 단섭인 저는 그리스마스는 그리스마스 그리고 맥가루의 여러가지 색상 여러가지 색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Mark Jacobs 여러가지 제품 침칼 Dior 뇨 침칼 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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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뇨색